지금 쿠팡에 들어가서 이거 한번 써보세요 첫번째, 빗이 없는 빗자루로 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이나 각종 먼지들까지 깔끔한 청소가 가능하고 욕실 내 물기 제거와 스퀴즈 사용은 물론 관리까지 편하답니다 두번째, 정리 힘든 가방들은 해당 고리에 걸어 보관하면 깔끔한 보관이 가능해 좋아요 세번째, 1.7m 높이의 8단 서랍장으로 다양한 물품 보관은 물론 슬림한 두께를 지녀 틈새에 넣어 사용이 가능해 단편한 사용까지 가능하답니다